영화 큐브 이런 거 보시면 진짜 길을 안다는 게 엄청난 겁니다. 우리가 왜 여기 와있고 어디로 가야 되며 어딜 지향하면 가야 되며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길을 그거 알아낸 분들이 도인들이고 그 도인들이 다 명상해서 알아냈기 때문에 명상을 한 거예요. 사람들은 명상을 하다 보니까 편하니까 명상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. 와 이거 죽이는데 도인들이 이 맛에 명상하셨구나 아니에요. 도인들은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명상하신 게 아니에요. 예수님 공자님 소크라테스 다 험하게 살다 가신 분들 그분들의 삶이 부러우세요? 다 험하게 애고 뜻 하나도 잘 안 이루어지고 살다 간 분들 예수님 잡혀 죽고 그분들 속 편하게 명상하고 계셨던 것 같으세요. 제자들하고 하루 종일 제자들하고 만나고 성경에 보면 밤에 혼자 산 속에 들어가셔서 기도하다 내려오십니다. 그때 좀 충전해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. 근데 그건 충전이고 그럼 낮에는 그분은 도인이 아니었나요? 남들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남들을 지도해 주고 제자들과 대담하고 할 때는 도를 안 닦으신 건가요? 밤에 그 새벽에만 도 닦으신 건가요? 이게 공부가 뭔지 모르시면 또 이게 여러분들 사고가 좁아진다고요. 살아 숨 쉬는 한 다 숨 안 쉬어도 정신작용만 굴러가면 여러분 돌아가셔도 정신작용만 굴러가면 또 거기서 도 닦아야 된다니까요.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. 죽었는데 만약에 여러분 정신 안 죽고 있으면 어떡해요? 그때를 대비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. 그때 또 길을 모른다니까요.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돼요? 그리고 또 귀신이 돼 가지고 난 삥뜯고 다니면 또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.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삥이나 뜯자. 아기계로 가든가 수라계로 가든가 지옥으로 가든가. 길을 모른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. 여기 학당에 오신 거는 인연이 저는 있으시다고 보고 여기 오신 분들은 일단 안심하셔도 돼요. 제가 죽을 때까지 떠들 거니까 아마 강이 밀리실 거예요. 다 듣기도 힘들다. 아휴 하루에 좀 작작 좀 올리지. 그래도 올릴 겁니다. 아무튼 딱히 할 일도 없고 저희는 계속 올릴 거예요. 이것밖에 낙이 없으니까 저희는 계속 올릴 거니까 어디서든 들으시고 살아나시라고요. 제가 여기서 영화 혹성탈출 보면 포스터에 혹성탈출 진화의 시작 이렇게 써 있어요. 제가 말 좀 장난쳐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놓고 했는데 중생탈출 진화의 시작 고등 침팬지 그려놓고 고등 침팬지에서 탈출합시다. 눈 떠야 돼요. 그러니까 혹성탈출에서 침팬지가 눈 떠서 사람 되듯이 사람이 눈 떠서 진짜 이제 보살도 되고 군자도 되고 사도도 되고 해야 돼요. 진짜 인간이 돼야 돼요. 기를 아는 인간, 도리를 아는 인간, 진실을 아는 사람 되셔야 돼요. 과학도 그래서 하는 거고 뭐라도 하나 더 알아내면 안 하려면 더 나으니까 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인생의 진리를 진짜 알아내면 얼마나 좋을까요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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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